이번 시간에는 웹페이지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삽입할 때는 img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해요. 이 img 태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 img라는 이름으로 태그를 시작해야 되고요. img 태그는 링크 태그와는 다르게 어떤 정보를 설명해준 역할이 아니라 이 img 태그 자체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감싸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g 태그는 이렇게 꺽쇠 앞쪽에다가 슬래시를 붙여서 이것이 열리고 닫히는 태그의 구분이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즉 닫히는 태그가 없는 경우에 그 태그가 끝나는 지점 앞에다가 꺽쇠 앞에 슬래시를 붙인다는 거죠. 여기 속성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속성이 중요합니다. 우선 src라고 하는 것은 이 소스의 약자입니다. 즉 이미지가 위치하는 url을 이 src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alt라고 하는 속성은 alternative의 약자인데요. 대체 텍스트라고 우리말로는 얘기하고요. 만약에 그 이미지가 없거나 또는 그 이미지의 로딩이 느려지는 경우에 이 대체 텍스트가 사용이 돼서 그것이 어떤 이미지인지를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고 동시에 이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브라우저를 쓰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이미지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이미지가 위치한 곳에다가 커서를 위치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는지를 이 대체 텍스트를 통해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것도 aat이기 때문에 이 aat는 꼭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미지의 크기를 width라고 하는 값으로 픽셀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 height라고 하는 것으로 높이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의 크기는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 이미지의 원래 크기대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실제 이미지의 크기와 여러분이 이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이 폭과 높이를 명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미지의 원래 크기를 적어주시면 결과적으로 이미지가 로딩되기 전까지는 이 브라우저가 그 이미지가 얼마나 되는 크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지가 로딩될 때마다 화면이 통통통 하면서 이렇게 바뀌죠. 왜냐하면 이미지는 부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피를 미리 지정해 놓게 되면 화면이 덜렁덜렁 거리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롱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속성은 이거는 대체 텍스트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링크가 있을 경우에 그 링크를 이 롱디스크립션에다가 적어주시면 그 이미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의미하는 링크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태그가 어떻게 문법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